이쪽에 숙제를 안내해 주려고 하고 있긴 한데 너무 그 마지막 부분을 안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덩성스럽게 좀 써봅시다 비교 네 비교 구부를 붙이는 것은 이제 이야를 붙이거나 앞에다가 뭐를 붙이... 아 이야를 붙이죠 이야를 붙이는 것 밖에 없네요 근데 어 알고 있다시피 마지막 세 글자가 자음 모음 자음으로 끝나면 그때는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이야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29쪽 아 25쪽인가요 29쪽인가요 29쪽인가요 29쪽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맞죠 맞기는 여기 와이드가 넓다는 뜻인데 더 넓으면 와이드가 되고 파인이 좋다는 뜻인데 더 좋으면 파인 가 되고 그 다음에 자음에다가 와이로 끝나면 그죠 와이드 아이로 끝나고 와이드 아이로 고치고 이야를 붙이면 됩니다 음 형사가 이음절 이상일 때는 앞에다 뭐를 붙인다고 그랬는데 네 이음절은 이따가 좀 해 볼게요 이음절이 뭔지는 음절을 세우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음절 음절은 뭐라고 적고 소리나는 모음 덩어리라고 적으면 됩니다 뭐라고 자 그럼 익스펜시브가 매든들인지 볼게요 익스펜시브는 뭐 몇 개입니까 모음이 뭡니까 맞습니까 4개죠 그럼 익스펜시브 라고 읽고 익스펜시브 라고 읽고 익스펜시브 라고 읽죠 이거 소리가 안 나잖아 그렇지 그러면 소리나는 모음 덩어리는 3개니까 이걸 보고 삼음절이라고 알겠어 한번 써볼까 재밌네 이거 매든들이야 이거 매든들이야 이거 매든들이야 모음 몇 개요 맞습니까 몸이 두 개일 때는 그 겹쳐있음이 하나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중모음이라 그래서 이중모음 한 덩어리로 보는 것처럼 이걸 하나로 보니까 이거 매든들 이런 절입니다 재미있게 잘 봐 이거 잘 봐 이거 매든들이야 음절 어떻게 쓴다고 모음에 계속 모음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위에는 한글자처럼 읽어야 돼 음절이 하나니까 스트리트 밑에는 네글자니까 사음절처럼 읽어야 돼 스트리트 외국 애들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그렇지 뭐 그래서 못 알아듣어 한글자를 네글자로 읽지 않았으니까 애는 스트리트인데 우린 스트리트라고 해요 막 그러면 못 알아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 애들 말할 때 버스 그럼 못 알아듣죠 버스 뭐 일음절 한글자처럼 발음을 해야 되고 뭐 택시는 당연히 두글자 겠지만 택시 이렇게 스위트 같은 경우는 일음절이잖아요 그래서 한글자처럼 발음해야 돼 우리나라 말로 치면 스위트 이렇게 근데 그거를 스트리트 이렇게 발음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박또박 한다고 막 이렇게 글자를 막 늘려 가지고 발음을 하면 외국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음절이 차이는 저렇게 있습니다 됐어 그 다음 최상급이죠 최상급은 est를 붙이면 되겠죠 est 어디지 largest 가장 큰 hardest 가장 열심히 일하는 앞에다가 되게 덜을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더 모스트 익스펜시브 더 모스트 파퓰러 뭐지 이게 익스펜시브는 매듬절이죠 아까 했는데 파퓰러 매듬절 네 삼음절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길기 때문에 그때는 앞에다가 더 모스트를 붙이면 되요 음절을 쓰고 나서 뭐 하라 그러네 위에서는 음절이 몇 개야 드라이는 아 드라이는 그래도 이름제로 해야겠네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익스펜시브 3 올드는 dangerous 매듬절 응 이렇게 되죠 오유가 한 덩어리니까 하이는 매듬절 라지는 매듬절 라... j라고 읽지 않잖아 그지 마지막에 있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름절입니다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은 과도한 행사 를 비교급을 사용해서 문화가 완성됩니다 아이슬랜드는 더 크다 스위스 랜드보다 자 어떻게 쓰면 되겠어 더 크다 얘를 그대로 고쳐서 비교급 아이슬랜드 더 크다 비교급 그 다음에 노무 보다 이러면 되겠죠 아이슬랜드 아이슬랜드가 크구나 그래서 2번부터 계속 하시고 3번도 되고 4번도 되고 5번도 되고 6번도 되고 다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3번은 갈게요 3번 가래 행사를 최상급 바꿔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이슬랜드는 에스 뭘 가지고 있냐면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유럽 에어 사이즈 됐어 그럼 최상급 어떻게 써 가장 적은 앞에 무조건 덜 붙여야 돼 그 지금 이 책은 쓰는 책이니까 위에다가 찍찍 굽고 하지 말고 전체를 다 옮겨 가지고 써야 됩니다 좀 넘어가서 그리고 지금 대부분 대문자로 적혀 있는 것은 대문자를 그대로 적어야 돼요 데스밸리가 6번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는 죽음의 결국은 아니고 데스밸리 라는 이름이야 물론 죽음의 결국이란 뜻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문자가 있으면 대문자 그대로 적으세요 대문자 그대로 됐습니까 5번까지 하면 되겠다 비밀번호 출발 탓 왜 뭐에요 아하 이 사람 인가 스테파소는 아이슬랜드 출신입니다 아레이스나라인데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여자분은 아이슬란드 언어를 말합니다 이 언어는 비슷합니다 독일 말과 아이슬란드의 삶은 가장 비쌉니다 여기가 아마 그 밥 한 끼가 5만원 인걸 알고 있어요 밖에서 밥을 사 먹으면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최저 연봉이 1억입니다 이게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밖에서 비싸니까 똑같아요 직장에 한 번 들어가면 되게 돈을 많이 버는데 중요한 게 밖에 쓰는 돈이 되게 비싸요 밥 한 번 먹으면 김밥 한 번 먹으면 5만원 이렇게 되니까 밥 한 끼 5만원이라고 되게 비싸다고 해서 네 그래서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헬스 건강하고 대리브도 가장 오랜 삶 하지말고 가장 오랜 산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음 1 2 3 4 5 6 7 8 5 이렇게 밖에 안 되죠 또 틀린거 있나 아 시뮬러 다음에 2가 맞아요 아예 그거는 뭐 이제 뭐 아 1 2 3 4 5 6 7 8 9 아 1 2 4 5 5 6 7 8 9 아 1 2 3 4 5 6 7 8 9 9 개 있는데 어떻게 뒤에 S라고 하니? 어디? 아니 몇번째 줄 해? 저기 I 앞에 아니 뭐 어디 있다 첫번째 줄 해 S까지 하시면 여기 왔는데 응? 뭐? 인상은 없어요 이제 오타가 나와서 모르겠다 희준이, 희준이 희준이, 희준이, 희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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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 서 볼게요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어디에 있나요?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인구 얼마나 되죠? 5천만이라면 어떻게 쓸까? 1000은 사우전도죠? 100만은 밀년이죠? 그러면 어떤걸 가지고 5천만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건 1000, 이건 100만 응? 5천 5천 그 다음 이거 знad 이 순해 이거 인구 얼마지? 500 5000 오 50 오 50 55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쓰면 5천만원 이거 될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천이죠? 맞습니까? 하나 둘 셋 컴마 하나 둘 셋 컴마 이렇게 하면 이거죠? 그래서 영어는 컴마를 기준으로 단위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애네들 입장에서 컴마를 기준으로 해갖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글은 컴마를 기준으로 읽으면 안 읽힙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썸면 돼? 5천만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50밀리언 하면 5천만원입니다. 거의 6천만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인구가 줄어가지고 언어는 뭘 쓰죠? 한국말, 코리안 수도는 서울 가장 큰 도시도 서울이죠 특별한 거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특별한 거? 우리나라 특별한 거? 백두산? 백두산 야 우리나라가 백두산 특별한 거 지금은 사우스코리아하고 갈라졌기 때문에 뭐가 좋을까? 우리나라 특별한 거? 몰라요 아 네 희준 우리나라 특별한 거? 정훈이 우리나라 특별한 거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 파워? 그건 서울 기준 아니에요? 다 제주도 어때요? 싫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낼 수 있는 김치 김치는 푸드에 해당되니까 나쁘지 않네 김치 그건 좀 안될 것 같고 아무튼 식물이나 음식 음식이나 동물이나 역사적인 장소나 또 자연경치 같은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가장 뭐하다? 최단급을 써서 나라를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단급을 써서 오늘은 좀 정선을 들었어서 자기나라 자랑을 한번 해보십시오